진정으로 부자가 되고 싶다면 우리 집안에서 꼭 이 장소를 잘 기억해 두시고 여기를 잘 관리를 해야 정말 우리 집안으로 재물운이 술술 다 굴러 들어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도 꼭 부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풍수로 세상을 바라보는 남자 풍수 큐레이터 멋지동입니다. 오늘은 풍수 인테리어 화장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쉬우면서도 근본적인 가장 우리나라 풍수에 맞는 이론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이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신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현재 풍수 인테리어 유료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일부를 발췌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더 심화된 내용, 제대로 된 내용을 공부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하단 고정 댓글에 나와있는 링크를 참조해서 신청해 주시고 각종 컨설팅 신청도 한번 잘 보시고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내용, 부자되는 화장실 사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화장실이라는 것은 집에서 가장 사실 더러운 곳 중에 하나죠. 그러면서도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해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을 잘 관리를 해야 진정으로 재물운을 가득하게 할 수 있는데요. 그 비결 첫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화장실의 문을 닫고 변기 뚜껑도 꼭 내려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남자분들, 특히 집안의 남자분들 계신 곳은 변기 뚜껑 활짝 올려놓고 계시죠. 이런 분들은 변기 뚜껑 내리시는 게 집안의 운을 불러뜨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화장실 문도 사용 후에는 닫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환기도 중요하지만 화장실의 기운이 집안의 거실이든 다른 공간에 퍼져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화장실 문도 닫고 변기 뚜껑도 닫아두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화장실 중에서 가장 핵심되는 부분은 바로 이 변기입니다. 변기를 통해서 정말 우리 몸에 쌓여있는 노폐물들, 찌꺼기들을 다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나쁜 기운이 많이 머물러 있습니다. 많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기운이 집 밖으로 퍼져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변기 뚜껑을 꼭 닫아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점 꼭 참고하시고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여러분들 생활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니까요. 습관화 시키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타월은 좋은 것을 사용하시고 자주 갈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타월을 사실 여러분들 그냥 무심코 오래도록 사용하고 뭐 쉰내가 나도 그냥 무심코 사용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근데 이 타월이 말이죠. 우리 몸에 샤워를 하고 깨끗하게 깨끗하게 된 상태에서 물기를 제거하면서 타월이 깨끗해야지 이제 마지막으로 진정 우리 몸이 뽀송뽀송하게 되겠죠. 이 수건이 막 오래돼가지고 쉰내 나고 하면은 아무리 깨끗하게 샤워를 하고 나서도 우리 몸에 그 쉰내가 또 배이게 되겠죠. 냄새든 청결이든 다 우리 몸에서 비롯되는 것은 기운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 쉰내가 나지 않도록 또 청결을 위해서도 자주자주 갈아주는 게 좋은 것입니다. 타월이 이거를 구입하지 않다 보니까 비싸게 느껴지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몇 수 몇 수 해가지고 비용이 천차만별입니다. 보통 우리가 호텔에서 사용하는 타월 같은 경우에는 되게 두꺼운 편이죠. 그래서 호텔에서 사용하는 그 타월을 몸에 닿고 쓰게 됐을 때 더 뽀송뽀송함을 느낄 수 있는 건데요. 집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그렇게까지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그것보다는 조금 한 단계 낮은 걸로 사용을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타월 한 장에 불과 2천 원도 하지 않습니다. 10장 주문해도 2만 원인 거죠. 와 수건이 2만 원이나 들이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2만 원이라고 했을 때 배달 음식 한번 엽떡에 떡볶이 한번 안 시켜 먹으면은 타월 10장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타월 사가지고 2개월이든 3개월을 쓰다가 보면은 냄새가 나거든요. 그때는 또 바꾸시고 교체하시고 냄새가 나는 타월들은 걸레로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사용하면은 우리 집에 좋은 기운도 불러드리고 또 내 몸에 좋은 기운, 깨끗한 기운도 불러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욕실에 쓰레기통을 두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가급적이면은 쓰레기통은 치우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면은 요즘은 센서로 해가지고 손만 닿아도 샥 열려가지고 휴지 또 샥 버릴 수 있게 하는 요런 유용한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쓰레기통은 쓰레기통입니다. 즉 쓰레기통에 그 나쁜 기운이 머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압이 정말 약해가지고 휴지 넣으면 안 되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은 이 쓰레기통은 치우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쓰레기통을 둬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작은 거, 정말 작은 거, 그리고 자주자주 교체해서 나쁜 기운이 오래 머물지 않도록 꼭 이것을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욕실 인테리어라고 했을 때 어떤 색으로 해야 되냐라고 묻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기본 베이스는 환하게 하는 겁니다. 어떤 컬러를 쓰던 간에 환하게 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흰색이나 베이지색 요렇게 하게 되겠죠. 저희 집도 흰색 대리석 느낌으로 해서 타일을 해놨는데요. 요렇게 하시는 게 풍수 인테리어적으로는 가장 정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 왜 환하게 해야 되냐? 욕실 자체가 더럽고 음습하고 습기가 가득한 공간입니다. 그러다 보니 음기가 가득하게 되겠죠. 음기가 가득하다고 하면은 나쁜 기운도 들러붙기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환하게 꾸며야지 그 음습한 기운을 상쇄를 시켜서 집안에도 음습한 기운이 머무르지 않도록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욕실 인테리어를 새로 하실 분들은 요정 꼭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화분 간혹 어떤 분들은 이제 욕실에 이런 음습한 기운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화분을 두면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왜냐? 화분도 어쨌든 간에 생명체입니다. 물론 정화의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분을 둔다는 게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생명보호의 차원에서 봤을 때 화분 안 두시는 게 낫습니다. 욕실은 가급적이면 다른 물품들 안 두는 게 제일 좋고 이게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은 욕실에 변기물 한 번 내리잖아요. 그 변기물 내릴 때 그 튀는 물방울 등 그 물방울들이 6미터 자그마치 6미터나 퍼져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니 더러운 세균 물을 뒤집어 쓰는 식물들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식물을 생각해서라도 화분 키우지 마시고 그냥 자주 청소해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총 5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공간에는 각각의 기운이 있고 화장실에는 특히나 더러운 기운이 모이기 쉽고 그래서 재물운을 빠져나가게 하는 역할이 강합니다. 그러니 화장실을 깨끗하게 사용하기만 해도 집안의 재물운을 더욱더 강하게 키워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부분 잘 적용해 보시고 여러분들 꼭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